네 선배 다와가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어서 나가시라고요 뭐가 안된다는 건가요 저는 사실을 알리려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사실을 말하려면 경찰서 앞에서나 해요 무슨 일이시죠? 아니 뭐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진실을 알려서 잘못된 걸 바로 잡으려는 건데 왜 하면 안된다는 겁니까? 아니 이 아가씨가 진실이요? 제 직업상 양해 부탁합니다 진실만을 쓰시겠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새천지에서 납치, 폭행, 감금을 일삼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세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은 납치, 폭행, 감금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천지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지 않나요? 일반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세천지 사람들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라고요? 납치와 폭행을 하고 감금을 시키고 가출까지 하게 하는 건 세천지가 아니라 그 가족들은 그 가족들은 그 가족들은 그 가족들은 이 대화를 sweet천지의 일icios이 오 Astral Heinz 가요? SPA 모해 노은 이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